상롱 강화도 여기는 강화도 부놀이향이구요 숭어 산상낚시 왔습니다 오늘 물때가 칠물이구요 창리 낚시타운 100호호 타고 숭어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도 안섰지? 군도 안섰지? 여기 군발 쎈데 아니야 군발 쎈 군발 쎈 군발 쎈 군발 쎈 군발 쎈 완전 장대빈데 이거 adım 쭈꾸미 쭈꾸미다 쭈꾸미 쭈꾸미 입질이 이렇게 되겼나? 쭈꾸미 입질이 이렇게 되겼나? 쭈꾸미 입질이 이렇게 되겼나? 오늘 많이 빠지네 쭈꾸미 입질 호박 쭈꾸미 입질이 이렇게 되겼나? 세! 쭈꾸미 입질이 그렇게 되어주고 쭈꾸미 입질이 이렇게 되어있기 쭈꾸미 입질이 이렇게 되어있고 야, 옥기다 옥편 네,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아래로. 길어. 오케이. 네. 잘 가느라고. 잘 가느라고. 잘 가느라고.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오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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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말은 부인다 있다 있다 크진 않아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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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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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못한кий 그냥 아 들어도 될것 같은데 어우, 싼 거리 동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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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2, 3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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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작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뿌빠래네! 어떻게만 잡혀? 백뿌빠래라! 아이고! 바람 때문에 이거... 아... 낚시... 폭이다! 몇 마리나... 까이버! 초반맛이 되나? 초반맛이 되나? 초반맛이 되나? 초반맛이 되나? 초반맛이... 초반맛이 되나? 초반맛이 되나? 초반맛이 되나? 초반맛이 되나? 안 보여? 잘 잡혔어 호나가 누구? 일단 이렇게 지켜있어요 호나 오는데? 응? 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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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